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. 네. 아, 이게 붕뱀 붕뱀빈. 아, 이게 붕뱀 붕뱀빈. 잠깐만요, 좀 더, 좀 더 봐보세요. 잠깐만요, 좀 더, 좀 더 봐보세요. 붕뱀빈, 붕뱀빈. 아, 잠깐만. 저거 아닌데? 아니야, 아니야. 아니야? 자, 이제 후렴구 들어갑니다, 후렴구. 후렴구. 어, 비슷해. 어, 비슷해, 비슷해. 어, 비슷해, 다시 한 번, 다시 한 번. 어, 이거, 이거, 이거 정확한데. 어, 이거 나왔잖아요, 나왔잖아요. 자, 표정까지 해 주셔야지, 너 표정을 잘해 주셔야지. 야, 야, 표정을 볼 시간이 없어. 아, 나 생각 안 할 것 같은데. 유명하신 분. 유명한 분들이에요, 옛날 분들이 아니라. 유명한 분들이에요, 옛날 분들이 아니라. 어, 사나, 사나 먼저, 사나 먼저. 아이들? 아닌가요? 자, 아이들 세뇌리타 아니에요? 어, 맞는 것 같기도 한데. 세뇌리타, 정답! 오, 진짜 잘한다. 야, 너 왜 이렇게 잘 맞춰? 자, 두 번째 문제입니다. 어,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데요. 어떻게 시작하나요? 어, 이제 정확히 시작하는 거 똑같이 하고. 어, 똑같아, 똑같아. 어, 느낌 비슷하네. 오, 오, 오. 누나, 이 팀이 어울리네. 어우, 역시. 자, 누가 먼저 했죠? 형이 해, 형. 자, 하나, 하나, 둘, 셋. 몬스터 X 팔로우. 자, 몬스터 X 팔로우. 형이 아까 이거 치고 싶다고 했거든. 정답입니다. 아, 나도 생각했어. 아, 나도 생각했어. 야. 야. 아리와. 아, 예. 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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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. 와, 역시 다르다. 야. 야. 와. 야, 미진이 잘 컸다. 딱 힘 딱 들어갈 때 딱 주고 그러는 게 너무 멋있어. 아, 그런데 춤을 너무 잘 수 있어요. 뭔가. 형원이 형인 줄 알았어, 형원이 형. 아, 진짜? 진짜 잘 추워. 형원 씨 형. 형원 씨 형.